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고 또 정말 우리가 슬픈 병이라고 알고 있는 치매 치매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노년기가 돼서 치매 발병률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여러가지 중에서 오늘은 제가 노년기의 치매 발병률을 좀 낮추고 싶다면 바로 혈액검사 중에 이 수치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치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 결과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의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는요. 일본의 공중보건센터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연구한 결과는 네이처지 아시죠? 학술지에 굉장히 좋은 학술지에 실려있는 내용이었고요. 일단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나이가 40세에서 59세, 중년의 나이죠. 40대, 50대 분들을 대상으로 약 1만 2천 명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약 19년간 추적한 자료를 했어요. 그리고 2014년이 돼서 이분들의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요. 물론 1만 2천 명이 다 참가하지 못했고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결국 끝까지 참가한 사람들은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수치와 치매가 연결이 됐나 봤더니 중년의 나이에서 검사한 수치 중에서 바로 이 수치가 치매 발병률과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수치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HDL 수치입니다. HDL, 존 콜레스테롤이죠. 이 HDL 수치가 높을수록 치매 발병률이 감소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HDL 수치를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낮으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50 미만인 경우를 1그룹, 그 다음에 50에서 59까지는 2그룹, 그 다음에 60에서 69까지 3그룹, 70 이상 아주 높죠.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치매 발병률을 비교해 봤더니 1그룹에 비해서 2그룹은 약 12%가 감소했고요. 3그룹은 23%, 그 다음에 4그룹은 자그마치 53%가 감소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혈액 수치들이 있지만 중년의 나이 때 가능하면 평상시에 HDL 수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나중에 노년기가 됐을 때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인 거죠. 이 결과를 보면서 많은 치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안좋은 물질이 쌓여가지고 치매가 올 수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베타아밀로이드가 청소가 잘 되려면 역시 혈관 상태가 좋아야 되고 HDL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혈액 순환이 좋고 혈관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HDL을 운반하는 지지 단백질이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곳에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HDL 수치를 평상시에 높여놓는 것은 혈관 능광을 위해서 당연히 좋지만 당연히 치매의 방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검사 받으시잖아요. 한번 내과 같은 데 가셔서 혈액 검사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복에 가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검사하셔가지고 콜레스테로치가 쭉 나올 텐데 그 중에서 HDL 수치를 한번 보시고 그 수치를 가능하면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DL 수치 어떻게 높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높아졌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음식, 좋은 음식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HDL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음식은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HDL 수치가 잘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선, 견과류 같은 데 많이 포함되어 있죠. 또는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오메가3를 많이 드시는 분들 HDL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메가3에 대한 영상은 제가 여러 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봐주시면 오메가3에 대한 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다 건강한데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